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중입니다. 얼마 전에 미팅을 다녀왔습니다. 요즘은 유튜브에서 자체 제작하는 프로그램들이 TV 프로그램보다 오히려 인기가 더 많은 경우가 많잖아요. 현실을 보여준다고 말은 해놓고 진짜를 보여주진 않고 대본과 주작질로 떡칠이 되어 있는 TV 프로그램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반면에 가짜 사나이 같은 프로그램을 보면 제목은 가짜 사나이라고 해놨지만 실제 UDT 훈련 장면을 일반인들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엄청나게 화제를 몰고 왔고요.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 방송가에서 오디션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무조건적으로 PD픽이 존재를 하기 마련이에요. 우리나라 오디션 프로그램이 전성기일 때부터도 100% 실력으로만 뽑기보다는 어느 정도 시청률을 보장해주는 방송에 내보내기 좋은 친구들은 꼭 상위권까지 어떻게든 살려서 보내고는 했죠. 실제로 오디션에 참가해서 상위권까지 올라간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거나 해보면 참 방송을 위해서 희생을 당한 친구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원래 올라가야 하는 친구들이 올라가지 못하고 어떻게든 패자부활전까지 만들어서 꾸역꾸역 시청률을 보장해주는 친구들을 올리곤 했죠. 방송국 입장에서는 시청률이 안 나오면은 본인들에게 타격이 직접적으로 오니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런 어느 정도의 시청률을 위한 부분들이 MSG가 되어서 방송을 맛깔나게만 만들어야 하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게 아예 메인 컨텐츠가 돼버려서 결국에 골마사 터져버린 거죠. 거기다가 중국 자본이 섞여있는 회사들에게서 이런 프로그램들 뒷거래가 왔다갔다 했다는 거는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아는 사실일 겁니다. 중국의 방송계도 그렇게 흘러가니까요. 이런 주작들이 지긋지긋해진 사람들이 가짜 사나이처럼 진짜 100% 연습생들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유튜브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더라고요. 뭐 아직 시작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단계고 서로 대화만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거기서 이제 제작자분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거를 꼭 물어보시더라고요. 인지웅님은 프로그램에서 중국 애들 받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냐. 인지웅님께서 중국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셨으니까 물어보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진짜 프로그램이 돈이 궁핍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개인적으로는 반대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저는 중국인 멤버 받는 거를 반대합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고 지금까지 계속 그래 왔습니다. 물론 뭐 한국을 정말로 사랑하고 K-POP을 정말 사랑하는 중국인 멤버도 소수는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중국인 멤버들이 한국에서 K-POP을 하려고 하는 이유 중국인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한국에 들어오는지 왜 제가 다른 나라 멤버들한테는 긍정적이면서 유달리 중국인 멤버들에게 부정적인지 한번 오늘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뿅 1차적으로 중국의 문화체육계의 인플레이션은 너무나 심각한 수준입니다. 실력이 없어도 엄청난 돈을 만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행사를 뛰면 초S급이 행사를 뛰어도 수천만원 돈을 받습니다. 가수 송가인님이 1회 행사료 4천만원 이게 지금까지 국내 최대의 몸값이죠. 중국에 가면 어떨까요? 조금만 유명하면 억대의 행사료를 받습니다. 행사 스케줄이 가득 찼을 경우에 그 사람의 스케줄을 사기 위해서 경매가 붙는데 꽌시가 있거나 돈을 더 많이 주는 쪽으로 가게 되죠. 하루에 행사 두탕 뛰고 막 3억 4억씩 벌어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한국 역대 최고라는 송가인님께서 행사를 10번 뛰어야 받을 수 있는 돈을 중국은 한 번 두 번 만에 받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중국에서 드라마 촬영을 할 시에는 회당 페이가 수억 원에 달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초 SS급 주연 배우들이 받는 몸값이 드라마 1회당 1억 5천 정도 합니다. 정말 특별할 경우에 한 2억 정도 하고요. 거기다가 그 정도 대우를 받는 초 SS급 배우들은 남자 여자 다 합쳐서 열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죠. 중국 가서 활동을 하면 몸값이 10배가 뛴다 라는 방송가의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맞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중국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중국인 입장에서는 한국에 넘어가서 연예인을 해도 중국에서 받는 돈의 10분의 1을 받는다가 됩니다. 여러분이 타국에 가서 일을 하시는데 페이가 자국의 10분의 1이라고 한다면 가서 하고 싶으실까요? 하기 싫겠죠. 네 맞습니다. 중국인들은 한국에 연예인을 하러 커리어를 쌓으러 오는 겁니다. 한국에서 인정받기만 하면은 중국에서 온갖 더러운 짓 하면서 목숨 걸고 연예계 생활을 하지 않아도 한국에서 활동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최상위권 연예계 생활이 가능하니까요. 한국에 와서 7년만 고생하면은 최상위권 아이돌이 아니더라도 한국에서 활동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중국 연예계 생활이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인 멤버들은 연장 계약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7년 딱 채우고 중국으로 넘어갈 생각으로 한국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이돌 팬들 입장은 어떨까요? 아이돌로 데뷔하자마자 알려지고 성공하는 그룹은 정말 극소수입니다. 4년을 묵혀야 돈을 벌 수 있다. 라는 이 바닥 속담도 있죠. 보통 아이돌이 데뷔하고 1에서 3년 차 정도까지는 팬덤이 단단하지 못하고 제대로 수익을 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아이돌들이 수익이 나는 평균을 4년으로 잡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아이돌 계약은 7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4년 동안 묵혀놨다가 어느 정도 유명해져서 3년간 팬층이 많이 늘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1차 계약이 끝이 나게 되는데 2차로 보통 4년이나 7년 계약을 제시를 합니다. 보통 그때쯤 되면 아이돌 친구들의 나이가 20대 중반이나 중후반쯤 되어 있죠. 네, 맞아요. 가장 예쁠 때고 가장 멋있을 때죠. 아이돌들의 전성기는 보통 5년에서 7년 차거나 2차 계약 초기 때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그룹에 중국인 멤버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 중국인 멤버들은 7년만 하고 2차 계약을 하지 않고 중국으로 넘어가겠죠. 이 계약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제 본인은 중국에 넘어가서 그룹으로 활동하는 것도 아니라 개인으로 활동하면서 연간 수백억 원을 버는 나름 상위권 연예계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중국인 멤버들이 빠진 그 그룹은 2차 계약을 다시 하고 그룹을 유지시킬 수 있을까요? 뭐 하는 것들도 있겠지만 원년 멤버들처럼 활동을 하던 그룹이 단 한 그룹이라도 있던가요? 최상급 티어에 있던 엑소마저도 중국인 멤버들이 빤스런 하고 나니까 휘청거리고 활동이 많이 줄어든 게 현실입니다. 그룹은 원래 처음부터 있었던 하나의 그룹으로서 가치가 있는 거지 멤버들이 이리저리 빠지기 시작하면 그룹으로서의 힘이 없어집니다. 가치를 많이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나서 아이돌에 대해서 하나도 관심 없던 사람들이 어디서 뉴스 주서 듣고 와가지고 이 그룹은 중국인 멤버 빤스런한 그룹이다 이러면서 욕이나 하고 다닙니다.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읽게 되는 거예요. 애초에 중국인 멤버가 없었다면 7년 계약을 더해서 15년짜리 장수 아이돌이 됐었을지도 모르고 그 7년 계약 사이에 어떤 대박난 음악이 더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팬들 입장에서는 이 아이돌들이 유명해진 4년 차쯤에 덕질을 시작했는데 3년 정도 덕질하고 나니까 그룹이 공중분해가 됩니다. 내가 좋아했던 그 그룹을 정치병 걸린 사람들과 남 까내리기 좋아하는 타 그룹 팬들이 몰려와서 물고 뜯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경험이겠죠. 이게 중국인 멤버를 반대하는 제 첫 번째 이유입니다. 뿅 자 첫 번째 예시 같은 경우는 그나마 계약이라도 다 지키고 넘어간 경우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것마저도 지키지 않고 그냥 중국으로 빤스런 쳐도 된다고 생각하는 몇몇 병신모지리들 때문에 생기는 이유입니다. 계약서를 애초에 쓰고 들어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보통 계약서라는 거는 상호간에 법적으로 묶여서 있는 무조건 지켜야 하는 약속 이라는 개념이지만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계약서라는 건 그냥 한낱 종이쪼가리고 언제든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 계약서를 지키지 않을 꼼수들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례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죠. 복면가왕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복면가왕의 판권을 팔아서 붐이 일어나고 있죠. 어마어마한 아이디어였습니다. 중국도 웬일인지 표절을 하지 않고 우리나라한테 복면가왕의 판권을 사가게 되죠. 뭐 전 세계적으로 다들 사가는 분위기니깐 눈치가 보이긴 했나 봅니다. 그리고 나서 복면가왕은 중국 내에서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중국 방송국 입장에서는 한국에다가 지불을 할 로열티가 엄청나게 많아져버린 거죠. 그런데 그게 주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폐지해버립니다. 그리고 방송 시스템과 패널 무대까지 그대로 쓰면서 프로그램 제목만 복면가왕에서 가면 가수 이런 식으로 바꿔서 다시 방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에다가 말을 하죠. 우리는 복면가왕의 로열티를 지불한다고 했지 가면가수의 로열티를 지불한다고는 안 했다. 가면가수는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들의 프로그램이다. 한국의 방송사 측은 국제법상으로 소송을 겁니다. 그리고 중국 법원에서까지 이건 어이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한국에게 이 프로그램에 대한 로열티를 전부 지급하라고 하죠. 5천만 국민 중에 시청률 30%가 나오면 1,500만명 언저리가 봤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방송가에선 어마어마한 대박이라고 이야기하죠. 중국에서는 시청률 10%만 나와도 1억 4천만명이 봉게 돼요.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의 로열티를 한국의 방송사 측은 받아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중국 법원이 한국에 손을 들어주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한국에다가 돈을 언제까지 지불하라고 납부기한을 중국 법정에서 정해주잖아요. 그런데 중국 방송사 측에서 판사를 매수합니다. 매년 판사에게 수억 원의 돈을 지어주고 그 로열티 납부기한을 늘려버려요. 판사한테 돈 1억 2억 쥐어주고 납부기한을 1년 늘리는 게 우리나라한테 수백억 단위의 로열티를 지불하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니까요. 승소는 했는데 돈을 받을 수 있는 납부기한이 무한대로 늘어나버린 거죠. 결국에 못 받는다는 소리죠. 자 이제 엑소의 멤버들을 예로 들어보자고요. 엑소의 중국인 멤버들이 SM 측과의 계약을 어기고 중국으로 빤쓰러내서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우리가 케이팝을 정복하고 왔다. 내가 바로 엑소의 멤버다. 우리가 씨팝의 제왕이다. 이지라를 떨면서 활동을 해요. 그리고 그 엑소의 빤쓰러난 멤버들은 중국 연예인 1년 수익 탑10 안에 모두 들어가게 됩니다. 공식적으로 집계된 돈만 250억에서 300억 정도를 연간 벌었다고 합니다. 뭐 중국 방송가에서 뒤로 왔다 갔다 하는 돈까지 합치면 사실 저 집계된 것보다 훨씬 많이 번 거예요. 공식적으로 기록된 것만 300억이고 중국 측의 공식 통계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SM 측에서 고소를 합니다. 결과는 SM의 승리였죠. SM과의 계약기간 동안 중국에서 활동한 돈들을 SM 측과 나누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연간 300억을 벌었는데 대한민국 공식 엔터테인먼트 계약서가 5대5죠. 그럼 연간 150억을 SM 측에 지불을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과연 이 친구들이 SM에 그 연간 150억의 수익을 매년 전달할까요? 복명가왕의 사례가 있는데 말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연간 300억을 버는데 150억을 회사에 주겠습니까? 아니면 2억 판사한테 손에 쥐어주고 나쁘 기한을 늘려서 사실상 안 줘도 되는 돈으로 만들겠습니까? 이런 일이 불가능해야 정상이지만 이게 가능한 나라가 중국입니다. 저라도 이 나라의 국민이었다면 저런 방식을 사용할 거예요. 2억과 150억 중 선택을 하라면 결과는 뻔하죠. 천례도 너무 뻔하게 있고요. 뿅. 뭐 이거 말고도 사실 이런 저런 이유로 제가 중국 아이돌들을 반대하는 이유는 정말로 많습니다. 하지만 뭐 이 정도만 얘기를 해줘도 제가 왜 중국인 멤버들, 아이돌들을 반대를 하는지 여러분들께 정확히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이돌 산업이라는 건 결국에 팬 장사를 하는 겁니다. 팬들이 좋아해주고 팬덤이 두꺼워야 결국 내 아이돌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팬 수를 한 명이라도 늘리기 위해서 자기 사생활을 포기하고 가면을 써가면서 팬들에게 멋진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결국에 팬들을 버리게 될 멤버를 굳이 데리고 와서 쓸 것이냐? 그렇게 팬들을 버리고 중국에 가서 자기네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원래 있던 그룹은 이미지가 망하고 공중분해가 된다면 남아있는 그 노력한 멤버들은 보상을 어디에 가서 받냐? 이겁니다. 지금까지 인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